안녕하세요 단원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수능완성 9강 2번을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였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잘 찾아보고요 소재는 스포츠의 폭력성에 대한 팬들의 인식이야 특히 여기 미식축구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식축구 굉장히 격렬하죠 럭비 근데 이 폭력성에 대해서 팬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스포츠 미식축구 팬들은 그 미식축구 어떤 그 폭력성에 좀 둔감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팬들은요 Become accustomed to 어디어디 익숙해지다죠? 이 폭력과 부상과 고통에 익숙해져요 선수들의 어떤 폭력, 부상, 둔감해지죠? 자 몇몇 스포츠에서는요 It can be easy, 쉽대요 자 뭐가요? Forget that, 대디아를 까먹는게요 There is a person inside the helmet 헬멧 속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까먹기 쉽대요 어 그래 우리가 그걸 까먹죠 자 가주어 it, 진주어, 투구정사가 쓰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얼굴을 못 본다면 그렇죠? 특히 미식축구 같은 경우 It is easier, 더 쉽대요 뭐가? That이라고, That 저를 무시하는 게 쉽대요 이 고통과 손상이 It's being inflicted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인간에게 자 for the sake of entertainment 아니면 오락을 위해서 아 이거는 쌤이 한번 넣어줬어요 그냥 그래요 이거 무시한다는 거야 둔감해진다는 거죠 자 진행형 수동태 비빙 PP 한번 보고요 자 연구자들입니다 자 이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MRI를 실행했대요 자 누구? 이 풋풀펜이랑 풋풀펜이 아닌 사람 이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번 연구를 실행해 봤어요 자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이 폭력적인 이미지야 그 미식축구의 충돌에 대한 폭력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폭력적인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뭐다? 아 이 축구와 unrelated, 무관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자 각각의 참가자에게 보여준 건 두 가지 이미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미식축구와 관련된 굉장히 폭력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아 이번에는 미식축구와는 관련은 없지만 폭력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준 거야 자 이 실험의 목적은 뭘까요? 계속 볼게요 자 팬이 아닌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리액트, 반응했다, 똑같이 반응했어요 자 뭐해? 각각의 그 폭력적인 이미지들에게 No matter what, 무엇이든 간에 그 폭력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즉 두 장의 사진 모두에게 다 똑같은 어우 뭐야 징그러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근데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이 미식축구 팬들은요 different reaction 다른 반응을 보였대요 자 이 뇌의 영역입니다 involved in 어디어디에 관여하는 이런 뜻이죠 이 공감과 이 고통의 perception 지각에 관여하는 그 뇌의 영역이야 이게 we're activated 활성화되었대요 in their brain 뇌 속에서 자 그들이 이 축구와 unrelated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 그래 축구와 관계가 없을 때는 오 이게 뭐야 끔찍해 이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나 those reasons 그 지역이 그 영역이 we're not activated 활성화가 안 됐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아 과격한 축구 이미지를 볼 때는요 아 축구는 둔감해진 거죠 자 그래요 여기 보면은 ED 과거 분석을 계속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팬들은요 매의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약간 추측이라고 했죠 아 이 폭력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지도 모른대요 자 그들이 자 만약에 그것이 미식축구 환경일 때 답은 뭐죠 아 5번이 틀렸죠 주의를 기울이는 여기 틀렸습니다 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폭력에 둔감해졌을지도 모른다 둔감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5번으로 바꿔야겠네요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요 자 likely 뭐뭐일 것 같대요 자 다른 스포츠에도 apply to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렇죠 아 미식축구엔 둔감해지는 거야 우리가 5번을 좀 바꾼다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5번을 한번 바꿔볼까 attentive가 아니라 여기다 써줄게요 attentive가 아니라 뭐라고 자 이런 표현 할까요 디센서타이스드 자 둔감해지다 이런 뜻이야 디센서타이스드 attentive를 디센서타이스드 둔감해진 요걸로 한번 바꾸면 딱 좋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스포츠 팬들의 스포츠에 대한 폭력에 대한 반응인데요 스포츠 팬은 팬은 스포츠 내 폭력과 고통에 익숙해진 거야 둔감해죠 스포츠 상황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모른치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듭니다 대학교 연구자들의 실험인데 참가자들에게 푸폴의 폭력적인 이미지와 일반적인 폭력적인 이미지를 제시했는데요 팬이 아닌 참가자는 모든 폭력적 이미지에 똑같이 반응을 했지만 이 푸폴 팬은요 그 미식축구와 관련된 폭력적인 이미지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이 스포츠 팬이 스포츠와 관련된 폭력적인 장면에 뭐 할 수 있다? 둔감 디센서타이즈다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른 스포츠에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저 추억 효과를 적용한 頭